뭔 소리야? 사람이 아니라니 그럼 귀신이라는 건가? 그 남자 한쪽 발이 없어요. 뭐야! 이거 왕불이야? 뭐야! 감사드리옵니다. 오지마! 오지마! 와! 와! 서해 용도는 총 44개의 척으로 왕불이 켜졌습니다. 와! 놀라울러 우리 두 분이 소개한 서해 용도. 오늘 심화재단에서 뭔가 도착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위 MC는 시즌2 첫 방송을 왕불로 시작해 마지막 방송까지 왕불로 마무리하며 왕불 여신의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온몸을 불사르는 신들린 연기력으로 44개의 초코를 모두 불사르는 신이 2상을 수여합니다. 어둑신이 1동.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송 너무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화계담의 사랑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티아라? 티아라? 시즌3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티아라? 티아라? 티아라?